은하수 서쪽에 화상같이 유난히 붉은 별을 볼 수 있는데 이 별이 전갈자리의 알파별 안타레스입니다. 안타레스 서쪽으로 가면 전갈의 이마에 해당하는 델타별을 중심으로 두 별이 삼성을 만들고 있는 파이별과 베타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안타레스의 남동쪽으로는 은하수에 담그고 있는 전갈의 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안타레스의 남동쪽으로는 은하수에 담그고 있는 전갈의 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